우리 주변의 색다른 이웃을 만나는 시간 이웃집 차였습니다. 저희가 함께하시는 홍석천 씨, 파비양 씨, 사유리 씨 반갑고요. 네, 우선 인사드리고 우리 에바 씨 진짜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또 좋은 시에서 소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배가 많이 나왔어요. 아우, 저 에바. 오늘 주인공이 아이를 넷 키우는 가족이라고요. 아마 오늘 에바 씨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나 더 힘든데 어떻게 넷을 키우죠? 철산도 안 가죠, 우리로서는. 오늘의 주인공, 아이 넷을 키우는 이 가족 초대해 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더 힘든데요. 하나 더 힘든데요. 하나 더 힘든데요. 하나 더 힘든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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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크리아 복수하네. 내 이름은 마사. 제 이름은 제롬 글러리 사랑의 글러리 인제 글러리 인제 글러리 인제 글러리 맘네는 몇 살이에요? 2 2월 100일 안 된 아기예요? 왜 이렇게 순하게 안겨 있을까 제일 예쁜 제지만 제일 엄마가 힘들 때일 것 같아요 두 시간을 한 번 모여줘야 되고 기술이 사라져야 되고 말은 안 통하니까 답답하고 라이베리아는 보통 몇 명의 아이를 키웁니까? 라이베리아는 보통 몇 명의 아이를 키웁니까? 10명? 네, 몇 명은 10명, 몇 명은 12명, 몇 명은 6명 에바씨와 원정씨 조용히 잘 키우세요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거의 지금 살고자 고향 땅을 떠나서 희망의 땅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약간 불안정한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단란한 가정 같은데 이 분들 어떻게 한국에 살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원, 이웃집 탈수예요 이거는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 도와준 사람 어떤 사람? 아저씨 착한 사람 어떤 사람? 또 착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 이쪽 봐요 초등학교 2학년 페이티의 받아쓰기 실력 좀 볼까요? 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죠? 아 저런 받침이 빠졌네요 착한 사람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재미없는데 할아버지 또 받침이 문제 9살 인생 최대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집이 조용한지 시끄러운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끄러워 저는 시끄러워요 저 시끄러워요 니도 시끄러워? 저는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워요? 누구 때문에? 저는 우리 동생 데이비드랑 엔젤, 러브 다 시끄럽게 소리를 들어서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번 볼까요? 집안을 휘젓는 이 아가씨 겁도 없고 힘은 넘치는 천방체츠 둘째 엔젤 춤은 언니들 괴롭히기 장끼는 애교, 반전 매력의 셋째 러브 막내 델비드까지 페이티의 자랑, 시끄러운 동생들입니다 페이티의 방과 후는 보통의 한국 또래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 혼자 가? 네? 아냐? 매일매일은 아니에요 동생들은 티비를 보고 페이티는 막내를 돌보네요 아, 기특해라 베이징 일곱을 재심의 자식으로 어떻게 손닐을까? 이런 아이가, 장례합니다 이외의 자식이 손닐을, 자식이 손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 싫어하니λ이예요 그래서 제 손닐처럼, 아야씨 그런데 아홉 살에게 손빨리는 물이 아닌가요? 작은 손이 제법 야무지긴 합니다. 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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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뇨. 하려는 거 자주 해요? 매일매일 하는 건 안 돼요. 뒤로 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페이트가 해요? 네. 그리고 실크요. 저만 청소하고 엔제랑 러브는 엔제랑 러브는 티브 보고 저만이에요. 치사할게요. 나와야겠어요. 한 발 길어 두 발 걸 이르르르르 오른쪽 왼쪽 걸으러 들어가세요 잘 있게 누르세요 오션네 오션네 눈공술에 뒤로 한 번 놨으세요 눈공술에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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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아이 진짜 또 있네 언니가 빨래를 하든 말든 마냥 즐거운 셋째 러브 기회는 이때다 언니가 숨겨둔 과자를 먹는 둘째 엔젤 여기 과자 많다 야 과자야 니 거는 먹었잖아 그때 과자 주라고 과자 없어 동생들의 방해 작전에도 불구하고 빨래를 무사히 끝낸 페인트 마음씨도 손빨래 솜씨도 완벽하네요 그 시각 마사씨는 미용실로 출근을 합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내 아이를 돌보며 생계까지 맡아야 하는 그녀의 고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짧은 곱슬머리에 긴 머리카락을 이어서 땋는 작업 지금은 짬짬이 보조미용사로 일하지만 사실 마사씨는요 라이베리아에서 잘나갔던 전문 미용사였습니다 확실히 솜씨가 다르죠 아무리 프로라고 해도 머리 땋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어 마사씨가 어디 갔나 했더니 아 그 와중에 데이비드까지 챙기네요 다시 긴 긴 작업이 이어지고 꼬박 5시간째 손님 머리에 매달려 있는데요 손님까지 정신을 놓을 지경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사씨의 몸과 마음은 늘 피곤해 젖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일이 있어 다행이랍니다 남편을 믿고 한국에 온 지 9년째 고된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른 아침 제롬씨가 일을 구하기 위해 전에 일했던 공장을 찾았습니다 연이은 실패에도 계속 도전하는 제롬씨 하지만 오늘도 헛수고입니다 제롬씨가 이 고생까지 하며 왜 한국에 살기로 했을까요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라이베리아 20여 년의 내전과 오랜 독재 정치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엔 셋째 러브가 언니를 돕기 위해 나섰네요 펜트 못하는 집안일이 없습니다 엉덩이까지 힘들며 모든 열심히 합니다 노래하랴 일하랴 목이 살만도 하죠 펜트? 네? 펜트? 네? 펜트! 아 펜트! 펜트! 들어갔어요 펜트! 오늘 저녁은 머물러도 하나요? τεュßen을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restoration 이게 hostel공작일 잠시 후에는 그런데 엄마도 사정이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2개월 된 막내까지 둘러 업고 일하는데요. 애 달래랴, 손님 머리하랴 마사씨가 바빠졌습니다. 오늘따라 더 칭혼되는 데이비드.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그 사이 손님은 졸음과 사투 중 얼떨결에 데이비드까지 건네봤는데요. 마사씨의 속이 얼마나 탈까요? 결국 엄마를 도와주는 건 페이트밖에 없습니다. 일단 물을 먹여보는데요. 노래를 불러줘도 소용이 없고, 결국 동생을 꼭 안아줍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 아, 그런데 엔젤 또 들고 와요. 이것도 다 읽어줘. 여기서 읽어줄게. 이거랑 남자의, 남자의. 오늘도 9살 페이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마큼 폭풍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애매의 연속입니다. 아빠, 어떻게 이 월을 일일이 오지 bugün? 아, 엔젤. 아, 엔젤. 아, 엔젤. 이 월을 일일이 좋은 일일일입니다. 아, 엔젤. 이 월을 일일이. 아, 엔젤. 드디어 마사시에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막내 데이비드, 정말 어디가 많이 아픈가 본데요? 데이비드는 오늘도 쉽게 잠들 것 같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다행히 잘 자고 있네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페이트 가족의 아침은 일찍 시작되는데요. 셋째 러브도 예외는 없습니다. 몸은 겨우 일으켰는데 아직도 꿈속. 두 손을 모으고 묵념까지. 러브도 오늘 하루 잘 지내길 바래요. 내일 아침 아이들의 필수 코스. 보습크림과 로션을 섞어 바르는 건데요. 이건 아파 담당입니다. 아이가 넷. 챙길 것도 준비할 것도 많다 보니 아침은 늘 분주합니다. 이번엔 머리 손질. 일일이 미용기구로 머리카락을 펴주어야 하니 정말 예산일이 아닙니다. 아침 먹을 시간. 한국에서 나고 자란 페이트에 김치 사랑을 유별난데요. 삼시 세 끼 김치만 먹는 페이트. 김 위에 밥 한 술, 김치도 하나 올리고 한 입에 쏙. 정말 맛있게 먹네요. 페이트는 엔젤, 러브, 그리고 옆집 동생까지 챙겨서 학교에 가는데요. 러브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페이트가 할 일. 그럼 그렇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사실 이 돈 그냥 천 원이 아닙니다. 결국 동생들에게 전 재산 다 쓰고 자기 과자까지 나눠주는데요. 맛있다. 맛있다. 착하다. 착해.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 데이비드를 잠시 남편에게 맡겨놓고 나면 엄마의 집안일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청소도구가 특이하네요. 대골래입니다. 아이가 무려, 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사 씨, 여기 한국인데. 아이가 무려, 네. 그제서야 남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속이 타는 마사씨 오늘은 또 어딜 가봐야 할지 막막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때 제롬씨 뭔가를 발견 구인광고 신문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아프리카는 이 새별 아이들에게 사용하는데요 아무리 사는 게 팍팍해도 육아에 관해서는 절대 허투루하지 않는데요 데이비드, 엄마의 바람대로 큰 엉덩이로 자라다오 이제야 집안일이 끝났네요 마사씨 한숨 돌리는가 싶었더니 약을 먹는대요 어디가 아픈 건가요? 그날 오후 마사씨도 남편 구직에 함께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전혀 모르는 부부 엉뚱한 곳의 번호를 누르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일, 일 자리 주세요 네? 일, 일 자리 자리 잘못 걸으셨어요 잘못 걸으셨어요 알았어요 아, 일 어쩌죠 정책과 혈액을 바탕으로 적석을 다하는 자동차 매매산사 이라입니다 무디도 행복 가득한 하루 겠네요 이번엔 마사씨의 느낌적인 느낌이 적중 제롬씨만 잘하면 되는데요 예, 아저씨 일 자리 주세요 일 자리요? 네, 미국 사람 아, 예? 있어요? 어디 전화 하셨어요? 미국, 미국 사람 주세요 아,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외국 사람 이만 미국, 미국에서 아메리카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여보세요? 네, 일 자리 있어 어떤 거요? 네, 일 자리 있어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우주를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인사는 말이 안 되니 기회조차 없고 늘 중요한 순간엔 한국어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나섰는데요 동네에서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친구 드디어 델타 출동 한국말만 잘해도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네요 드디어 일차리를 구했습니다 축하해요 재롱씨 오늘 재롱씨의 일터는 다락동 수산시장 너무 짧아서 물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일단은 커도 너무 큰 재롱씨 300에서 300 300은 없어요 이른 새벽 활기를 띠는 곳 갓 잡힌 생선 등 새벽잠 물리치고 이렇게 나온 경매사들까지 준비 완료 근데 과연 재롱씨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숫자가 147번이에요 147번 누구네 집 사이요 누구네 집 사이요 고기보다 쉽지 않네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 아이고 시작부터 난관이네요 생선을 가게의 수족관까지 잘 옮기는 것이 다음 인물 다행히 잘 왔는데 생선 잡기가 역시나 쉽지가 않은데요 불편한 오른손이 문제입니다 저기 재롱씨 상자가 쏙 빠졌어요 야속하게도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비록 일솜씨는 서툴러도 최선을 다하는데요 마지막 임무는 생선 다듬기 재롱씨 소질은 따로 있었네요 사장님도 만족하시고 내장 제거도 수준급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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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네 힘들게 구한 일자리 실수투성이었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페이트를 붙듭니다 보충과목은 산수 6개가 톱에 할건데 선생님 말 잘 들어 최근에 몇 개가 있었어요? 5개 바로 움직이네 5개가 있었죠? 자 그 다음 몇 개가 없어지죠 처음에 그 다음에 또 몇 개가 없어져요 몇 개가 남았어요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남았어? 선생님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래? 자 다섯 개가 있죠 네 개를 한번 없애보세요 빼기 네 개지 그치 하나 둘 자 하나가 남았죠 근데 몇 개 더 빼라고 했어요 한 개 더 빼보세요 몇 개예요? 없어요 없으면 뭘 쓰죠? 맞아요 페이트 여기 10번까지만 해보자 집안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하지만 페이트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공부뿐일까요 오늘은 페이트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네요 오늘만큼은 동생들 걱정도 집안일 걱정도 잊고 친구들과 놀기로 한 건데요 아 무거워, 무거워 주무치세요 이번엔 친구 물건 구경하기 이거 봐봐요 아홉 살, 한창 호기심 많은 나이죠 너 얼굴이 이상해졌다 친구 한마디에 사고 진지해졌습니다 오늘은 피아노로 배우겠지 여기 앉아 도레미 배우겠습니다 노래, 춤, 피아노까지 페이트, 음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죠? 예 예 어느새 해가 저물고 니 구두야? 잘가 우리 다음에 보자 잘가 잘가 멋지 다 신나게 놀고 집으로 귀가 그런데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프랑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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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Ste기 시스템 어제의 후폭풍일까요? 왠지 오늘도 파란만장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자랑 안만장FC 시절에서 제일 중요한 이 아랫 다시 청소를 하다가 유 youtube 으 이하표 으 끝내 눈물을 보고 야맞니다 아홉 살 인생 왜 이렇게 고단할까요 페이트를 다그치고 엄마 마사씨도 마음이 편지 않은데요 처음으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마사씨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홉 살 꼬마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엄마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엄마는 미안한 마음을 말합니다 너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는 아홉 살 꼬마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엄마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엄마는 미안한 마음을 말합니다 엄마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을 때 엄마와 아버지의 삶을 받는다. 당신이 그리워지지 않게 말아야 하니, 아마도 그는 그리워지지 않게 말아야 하니 저는 그리워지지 않게 말아야 하니 그리워지지 않게 말아야 하니 엄마가 잊지 않게 말아야 하니 제가 잊지 않게 말아야 하니 Because most of the time I blame her. So now, I know that when I am missing it, because most of the time, I blame her, Faith, why your friend is doing this? Why you can't do this? Why are you supposed to learn this? So when I get a learner, how to ask her things and take my time to ask her.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겠죠. 페이트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자고, 마사 씨는 다짐합니다. 엄마가 바빠졌습니다. 페이트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 요리에 도전한 건데요. 역시 초보에게 뒤집기 기술은 무리인가요. 김치전을 처음 본 러브의 반응은? 그런데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페이트. 들어가도 돼. 웬일이죠?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막았던 마사 씨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맛있는 건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게 바로 한국식이죠. 찌개 먹어봤는데요. 이런 독특한 맛은 처음이에요. 평가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처음 치곤 성공인 것 같죠. 페이트, 바다쓰기 하자. 바다쓰기? 그러면 먼저 사자. 사자 쉽지. 표정이 밝다 했더니 정답이네요. 밑에 줄에다가 장난감. 감. 장. 난. 감.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얼룩말. 얼룩. 그건 어려운데. 어려워? 생각도 안 한 줄였어. 그냥. 이 웃음의 의미는? 못하겠는데. 못하겠어. 그래도 친구들이랑 하니까 즐겁죠. 우리 같은 한국사람들이랑 잘 이렇게 말로 한국어 할 수 있고. 그래야 한국사람들이랑 말을 공부할 수 있고. 네가 사회적으로 잘 지낼 수 있거든. 야. 한국어 같은 거. 야, 한국어 줄까? 네. 네. 엄마가 큰 결심을 먹고 페이트와 함께 학원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페이트. 우리 함께 왔어요. 페이트. 피아노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네.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4번 손가락. 정말 페이트의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페이트가 그토록 원했던 피아노를 시작해 보는데요. 3, 5, 6, 2, 3, 2, 3. 3, 2, 3, 2, 3, 2, 3, 2, 3, 2, 3, 2, 3. 난생 처음 겪는 이 황홀한 상황이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요. 페이트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엄마의 진짜 고민은 페이트의 공부. 그래서 수학과 국어, 학습 능력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는? 아직 이렇게 글을 유창하게 읽는 것을 못해서 이거는 아직 6살, 7살 정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는 지적으로 깊어지는데 엄마가 한국말을 모르면 아이가 나중에 엄마하고 대화가 안 돼요. 엄마가 한국말을 배우고 같이 아이 수준에서 책을 같이 읽으면서 지적으로 한국적인 걸 엄마가 같이 키워가지 않으면 동생들도 한국에서 산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네 네 페이트가 한국어 선생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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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전통 인류가 안 되는 것 같다. 어떻게 할지요? 어떻게 할지요? 저는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할지요? 어떻게 할지요? 어떻게 할지요? 어떻게 할지요? 저는 어떻게 할지요? 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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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롬 씨, 오늘 개구리는 확실히 배웠겠죠? 정신없이 살아온 9년의 한국 생활. 페이트가 자랄수록 가족의 행복도 커지길 기대합니다. 저는 첫째가 너무 기득해요. 엄마 대신 막내동생 계속 안고 있네요, 보니까. 아기 안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진짜 첫째가 딸이어야 돼요, 이렇게. 책임감이 진짜 있고 멋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워요. 아직 9살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시골에서는 애가 애를 봤습니다. 저희 큰누나가 저를 키웠고 호대기에 저를 이렇게 얹고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아니, 나만,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야? 언제적 얘기야, 이게? 아니, 왜 이래? 정신없이 왜 이래? 우리 담당 PD 카메라 감독님 다 그런 시골에서 자랐어.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주인공은 첫째 딸이어야. 그러니까, 그렇죠. 페이트의 고민이 이 가정의 고민이고요. 그럴까요? 우리 페이트의 가족의 고민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따가 알 것 같아요. 그 아까 VCR에서 학교 가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I'm really, really sorry to her because she do a lot of things, so. I'm very, very sorry. Faye, come and give me a hug.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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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하는 일을 페이트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면서도 내가 밀림빨래 해야지, 청소절 다 못해놨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할 일을 할 수 없 Node. What really difficult for me as a mother, seeing my children, like Faith, she want to play piano. And like, youthur want to be a ballet dancer. So, really for me to see my children, their dream, I really want to see that dream come true. So as a mother, it really like, hurts me in my heart. 아이들이 봐도 이걸 주지 못하지만 이건 안대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아이들의... 뭐 하고 싶은데... 이건 진짜 세상 엄마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편을 치고 싶어요? 아... 편을 치고 싶어요. 이런 게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질 텐데 말이죠. 그니까 아빠리카는 아들에 많은 돈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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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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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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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지금 엄마가 스트레스, 마사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진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게 아이한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서 마사시도 여유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희 첫째 딸 페이트랑 아빠랑 누가 더 집안일 많이 해요? 누가 더 많이 해요? 페이트 페이트 약간 우리 제롬 씨도 이렇게 한국 옛날 아빠 같은 느낌? 40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 이렇게 가족사진 찍어놓은 거에 할아버지 역할을 담당하신 제롬 씨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더 멋있게 쉬는 것 같아요. 제롬 그럼 애들이 집에서 막 뛰어놀고 할 때 제롬은 그때 설거지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두 문화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이제 나중에 그게 애들이 진짜 장점이 될 것 같고 강점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 좀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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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애바 씨 오늘 좀 특별히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땡큐 계속 순수한 또 저에게 기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흡집 차이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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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